자 여러분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온 다육들 언박싱 하는데요. 아이쿠야 이번에 꽃날의 다육에 제가 그동안 좀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녀석들로 이렇게 품어 갖고 왔고요.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녀석들 위주로 이렇게 품어 갖고 왔습니다. 자 오늘 민키가 두 개예요. 얘도 민키고요. 얘도 민키예요. 이름을 민키. 근데 제가 그걸 안 챙겨가지고 갔네. 여러분들 에케마리아하고 얘랑 되게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. 어머 저거 진짜 아무거나 했는데 여기 살짝 금빨 있네. 아 몰라. 자 민키 이거 12,000원이거든요. 민키가 가격대가 되게 고가였었어요. 고가였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착해졌어요. 12,000원 포트 사이즈 8.5cm 풀분에 민키 이거 12,000원 민키가 왔고요. 그리고 매그놀리아가 너무 예뻐진 거예요. 그래서 아 이 매그놀리아를 예쁘게 진짜 키워서 보여드려야 되겠다. 왜냐하면 제가 다육들을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키워보지 않은 다육이 위주로 진짜 키워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그게 제 취향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. 자 요 매그놀리아 14,000원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색감이 가장 예쁜 녀석인데 제가 얘를 보면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다육이 걔는 이제 손톱이 없긴 하지만 그 애랑 양상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서 그 꽃을 피워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랍토베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요 매그놀리아 14,000원이었고요. 자 화이트 아니 이제 그린그린이 그린그린이는 2만원에 판매를 했었던 거를 지금 여러분들 요거 8,000원 8,000원 판매를 하는데 제가 요거는 진짜 분재 스타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요 그린그린이 품어가지고 왔어요. 낮은 화분에다가 지금 막 찾고 있어 지금 낮은 화분에다가 얘를 음 어떤 화분 낮은 화분에 진짜 분재처럼 그렇게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애들이 얼굴이 금방 쭈그라붙거든요. 그래서 물관리 좀 잘해줘야 됩니다. 그린그린이 8,000원이었고요. 자 그리고 코랄 퍼플은 제가 코랄 퍼플 야 이 코랄 퍼플이 밑면이 지금 밑단이 이렇게 너펄너펄한데 요거 싹 돌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.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얘도 이제 굳혀서 목대를 조금 굵게 만들어서 요런 거 너무 이제 스트레스지 사실 아 여기도 깨졌네 요거 스트레스인데 딱 돌려가지고 요 얼굴만 그래서 좀 이파리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좀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. 요 녀석 이름은 요 녀석 이름은 아 얘가 코랄 퍼플 코랄 퍼플 요거 어 요거 8,000원 아니었나 코랄 퍼플 8,000원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민키 군생은 2만원인데 얘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키워봤던 애인 것 같아요. 이름이 민키로 바꿔가지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이 다 여기가 지금 없어. 자 요거 민키가 2만원이야. 얘가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일 기억에 민키 2만원. 그 다음에 비바체는 1만원. 자 비바체는 물이 빠졌어. 물이 빠졌는데 요 비바체 살짝 새엽에다가 자라고사 잔잔한 자라고사 같은 그런 느낌. 어 생장점이 없네. 무대기로 없네. 아 이렇게 생장점이 없으면 이제 다른 이제 옆에서 또 나오긴 하지만 아 근데 쉽지 않은데 생장점이 없어져 불었다. 자 비바체 군생 1만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레드딘플인데 이 레드딘플은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다육이에요. 레드딘플 아 요거 제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. 본 것 같은데 레드딘플 아 여기 냐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아 이거 아니네 핑크테일 퍼플글러 초코블러드 레드딘플 아 레드딘플 어디서 봤는데 레드딘플 이거 이거 모식이랑 모식이랑 급여한 거지 찾아내고 말게요. 레드딘플 가격 요거는 16,000원 16,000원 군생이었고요. 자 그리고 자도르 쌍두 만원이 왔습니다. 자도르 쌍두 적심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자도르 쌍두 만원 아 쌍두는 살짝 직사각 스타일의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면 좋은데 쌍두 자도르 만원 까망까망 다육들이 요즘에도 인기가 많은데 이 까망의 느낌이 많이 많이 다르죠. 자도르 쌍두 왔고요. 자 그리고 에스메랄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에스메랄다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에스메랄다 키우면서 쉽지 않다라고 느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에스메랄다를 외면을 했었는데 자 에스메랄다가 요즘에 뭐 뭐시기 이파리가 이렇게 난거를 베사미무츠로 판다면서요. 그래서 여러분들 베사미무츠랑 에스메랄드랑 이렇게 똑같다고 하니까 우리 꽃나라다 여기 에스메랄드 많이 있으니까 달라고 갔어요. 자 에스메랄라 어때요. 이렇게 아우 색감이 요렇게 돼요. 아 이쁘죠. 요거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심어주면서 에스메랄다 요것도 다시 또 정리해보고 제 키픈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에스메랄드들을 또 이렇게 찾아다가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큰 가장 큰 대품 대품 얘가 뭐냐면 말리화 말리화 이렇게 큰 사이즈 말리화가 3만원 제가 그게 없어요. 이 에오니엄 대품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에오니엄을 썩 그렇게 제가 좋아하거나 또 그러지 않아서 에오니엄은 잘 보진 않았었는데 요번에 꽃나라다에 갔더니 에오니엄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에오니엄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하고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아 에오니엄 그래 잘 굳혀놓으면 너무 좋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에오니엄을 제가 요렇게 범어가지고 왔는데요. 에오니엄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좋은데 얘가 좀 다져놔야 돼. 좀 두수는 많아서 너무 좋은데 조금 다져야 되는 지금 그런 얼굴 컨디션을 하고 있어요. 자 말리화는 3만원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뿌리도 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 나가요. 자 요게 3만원이에요. 3만원 말리화 어떻게 굳어질지 하도 비슷한 다육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에오니엄은 제가 조금 그렇게 썩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거 한번 쪽에서 키워서 보려고 해요. 제가 우리 미쭈리언니한테 선물 받은 핑크여왕 해븐 해븐스 게이트로 판매가 됐었는데 그 해븐스 게이트가 색감이 너무 안이뻐 홀랑 다 빠져가지고 제가 깜놀했거든요. 원래 그렇다네 그렇다네 괜찮다네 그러면 또 괜찮은거지 뭐 그래서 요 해븐스 게이트까지 보여드렸고요. 제가 실방시간에 우리 꼰나리다육 실방에서 이 매니아님들께 선물 받은 다육제도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너무 신나죠? 자 실방시간 선물 자 실방시간 선물은 요 먼노 자 먼노금은 우리 호박님 호박님 감사해요. 먼노금 예쁘게 키울거고요. 그 다음에 요 오란씨 오란씨는 오산타님 너무 감사해요. 오산타님 감사해요. 오산타님 요것도 예쁘게 제가 분갈이 할거에요. 자 그리고 요거는 사막여우 오산타님 사막여우 쌍두 감사합니다. 예쁘게 키울거에요. 콜로세움 콜로세움 우리 사철나무님 사철나무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울게요. 자 요 이 이름 뭐였더라? 이 금이름 잊어버렸다. 요 홀랑타가지고 홀랑타서 요거 꼰나리다육사장님의 선물 예쁘죠? 요거 제가 이 금발 요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없애서 요거 화상 없애가지고 아 얘 이름 제가 사진 촬영해가지고 왔는데 기억이 안나네 오짢아 이렇게 기억력이 요즘에는 아 없어 단기 기억이 상실이요. 요번 시간 제가 우리 꽃나리다육에서 매니아님들 선물 그 다음에 쇼핑한 다육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여러분들 실방시간 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부택 실방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.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 또 힘을 실어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세요. 자 요번 시간 꽃나리다육 언박싱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이제 분갈이 폭풍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해부터 할까? 에스메랄다부터 할까요? 그럼 에스메랄다 분갈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와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